어이 아버지, 여기 뭐하러 들으세요? 네 엄마 그 처녀쩍 살던 집이더라. 여기 돌보질 않아서 완전히 폐가가 됐구나. 어우 분위기가 스스로한 게 좀 무섭다. 아빠 우리 나가요. 당장이라도 귀신 나올 것 같아. 야야야야, 그 바람 소리인데 뭐 이렇게 놀라. 이 아버지가 의대 다닐 때 그 일교 봉사 활동을 이웃에 왔는데 네 엄마를 처음 이곳에서 만났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이뻤습니다. 몹쓸 사람. 날 놔두고 왜 먼저 저 세상으로 가. 들어줘요 들어줘요. 이 집이 이 집. 근데 여긴 왜 온 데야? 밤마다 귀신 나오는 데. 초박사님 여기 계셨네요. 아니 아줌마 아줌마가 여기 웬일이세요? 아휴 웬일은 휴가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왔죠. 최박사님 같이 지내봐야 애들하고 나중에 같이 살고 그러죠. 누구 마음대로 같이 살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밖에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집도 옛날 우리 엄마 집이고요. 어 이런 데 살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촌스러웠었구나. 당신 우리 엄마 욕하지 말아. 그리고 어서 굴러 먹다 와서 지금 우리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당장 꺼져. 어디서 굴러 먹다. 내가 이런 대응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대응 받아야 돼.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람밖에 없다고.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말아요. 귀찮게 해요.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이런 집에 사는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를 이랬을 때 배우라고. 최 박사님이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런 수가 있어. 이수근 직사예요. 내 대속에 오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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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밝히냐 정체를 밝히냐는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냐 여보 얘들아 엄마 여보 벌써 제 목소리를 잃으셨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엄마 얼굴 좀 보여줘 봐요. 나가마 예 엄마 여보 어머 저세상도 못 가고 저세상도 못 가고 저기가 됐어요. 저기가 됐어요. 저기가 됐어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왜 먼저 갔어. 여보 너무 애석해 하지 말아요. 저도 당신과 애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니가 너무 무서워. 너는 사실 너무 안 돼. 개구만 먹으니까. 알다 알았지. 엄마. 초고추장은 괜히 찍어 왔구나. 초고추장. 방송이라 이런 거야. 배슬아. 엄마 없이 참 뚱뚱하게 찬전하지 않아.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무서워. 슬퍼하지 마라. 니가 슬퍼하면 엄마 머리털에 다 빠진다. 그 다운 게 있지롱. 황병아 없다. 엄마. 삼정신 너. 우리 남편하고 살아. 고마워요. 전 사실. 저세상에서 만난 애인이 있어요. 훈철이 훈철이. 아 알구나. 자기야 나와. 안녕하세요. 나는 자기야 지금. 자기야 나와. 안녕하세요. 나는 자기야 지금. 자기야 나와. 가자. 자. 저끼 좀 주면서. 시작.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자. 엄마. 변기 쉬세요. 여보 다음 주에 사이사 만나. 아줌마. 경주 최악의 웃지마상. 태양날. 아하하하